그 엑스와 헤어진 지 3년 된 엑스이라고 합니다. 저는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. 이거 되게 제 이미지가 굉장히 찌질해 보이겠지만 제가 그분을 많이 좋아했나 봐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.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싶고 나는 조금 더 만나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사과도 돼. 비참했어요. 오히려 나는 좋아하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너무 무섭다며 지금 말하면서도 굉장히 막 떨리네요 몸이 막 저도 그땐 약간 마음이 좀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밥도 잘 못 먹고 친구들이랑 점심 찢어졌단 말이에요. 야 나 걔 말고 다른 남자 못 사겨 이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쪽팔리고 거의 헤어진 지 2년 돼서 똑같은 학원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좋아했던 친구다 보니까 바보예요 제가 심장이 쿵 떨어진 느낌이 들면서 반갑고 얘기라도 그냥 해보고 싶고 안녕 하고 인사하고 그 친구도 어색하게 안녕 하고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연습실 안으로 따라가 들어갈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끝났죠. 명확한 건 둘 다 뚝배기 각이래요. 한쪽 빡빡 숨기고 있는 게 더 나쁜 거죠. 차라리 솔직한 게 나아요. 그러면은 깔끔히 저도 정리하고 오케이. 그럼 님빠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바람을 의심하면 바람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고생인 거잖아요. 자기 자존감이 깎여. 솔직하게 나는 너보다 다른 이성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가서 이분이 더 좋다고 하면은 마음고생할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. 나 요즘 너가 좀 시들시들해졌어. 내가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보여. 그러면 분명히 저가 문제가 있거나 그 친구도 문제가 있던 거죠. 거기서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.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그 전 사람한테 상처를 안 입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 안 아팠을 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충격을 먹잖아요, 어쨌든.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모르게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. SNS다. 일단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갑자기 태그를 당하거나 태그를 하거나 어? 맞는 것 같아. 어, 좋다. 전문가입니다. 완전 이랬어요, 완전. 완전. 시선을 피해요. 10번 중에 9번을 마주치는 사람이었다면 10번 중에 5번을 회피하는 거예요. 아,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리얼인 것 같아요. 에이씨. 애정 표현이 갑자기 줄어요. 사랑해. 이런 말이 갑자기 없어지고 보고 싶다라는 말도 안 하고 오늘 뭐 해? 갑자기 아, 피곤해. 아, 좀 작게. 일단 성격이 사글사글하고 여자 남자한테 다 잘하고 주위에 여자나 남자가 많아요. 그렇지 않으면 바람피해 상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이유가 그 여성분이 바람을 펴서였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. 경험이 있는 친구니까 나한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 안 하겠다라고 저를 안심하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.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그건 주의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그걸 지속하는 사람들이요. 둘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술 마신다거나 카톡하지 말라고 했는데 카톡하는거나 명분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연애를 하면서 이건 좀 아닌데 라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. 너무 아픈데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나?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넘어가시면 스스로가 지치고 힘들 때 손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상황은 악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. 지금 칼이 찔려 있어요. 이걸 더 찌르냐 빼느냐는 본인 선택이에요. 근데 더 찌를수록 본인만 손해라는 걸 알아뒀으면 그냥 좋겠어요. 바람이 의심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덫을 놓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덫을 놓지도 않고 이분한테 의심이 가서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분이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숨길 겁니다. 나중에는 더 많이 숨기고 더 교묘해지고 더 철저해질 거예요. 더비고 나발이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시간이 답이거든요. 굳이 막 그 시간 동안 친구들과 만나서 막 바닥을 기어다닐 정도 술 마시고 막 다른 남자를 급하게 만나는 겁니다. 그 시간 동안은 자기 자신한테 좀 투자하고 막 혼자 끙끙 앓고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분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만나볼까? 그거 정말 하지 마세요. 그건 진짜 아니야. 그건 진짜 아니에요. 버린 쓰레기 다시 집에 들여오는 걸 했어. 딱 그거예요. 그냥 버려놓으세요. 냄새나. 상처받은 만큼 그 상처를 보듬어줄 후시딩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. 그렇기도 합니다. 그렇지 GRBE 엉랑 에너지 Ausías Tok 국제